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지능의 준상급 교재를 완전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급수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되시라고 만든 영상인데요. 1과에서 5과 구성이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과는 자연수학 환경과 관련된 한자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한자 급수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다리 각자인데요. 한자에서 이 앞부분에 다롤 모양이 오는 경우는 거의 사람 신체를 뜻하는 부수 역할하는 육다롤 역할입니다. 그리고 물리체 각자의 발음에 각 발음이 아마 각 발음을 줬던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물리체 각자를 더 쉽게 보면 앞에는 갈 거고 뒤에는 무릎마디 절로 또 구분이 됩니다. 가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우리 신체는 바로 다리겠죠. 다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차나 수레나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에 그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에 또 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걸 교각이라고 하죠. 각색이라는 말은 연극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각본각이 있기 때문에 각본을 예쁘게 잘 고쳐 쓰는 일을 각색이라고 하고요. 각광받다는 다리가 예뻐서 빛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집중을 받을 때 각광이라고 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목마를 딸자로 오십니다. 물수가 왼쪽으로 오면 점 세개로 변합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정확히 발음을 줬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 제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 자는 잘 찾아보면 죽을망망할망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목마른 상태를 그린 한자고요. 여기 보시면 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갈망하단 엄청나게 바라는 거죠. 해갈하다 목마른 것을 해소한 걸 뜻합니다. 강철강을 보시면 쇠금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 매강자가 발음을 주고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단단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산에 강철이 많이 파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쇠철을 써서 강철이라든지 철강이라는 것 자체도 앞뒤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다 강한 철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내리깡 항복할 항자는 별표해 놓으시고 꼭 암기하십시오. 어렵고요. 잘 외우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강발음과 항발음이 상당히 모양이, 발음이 비슷한데요. 강일 때가 있고 항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뒤에만 써도 항복할 항자의 원자인데요. 발걸음을 주저주저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병사나 그런 발걸음을 그렸다고 하네요.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입니다.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싸움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항복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강하다 그러면 내려온다는 뜻이고 항복하다 그러면 적에게 내가 이제 굴복하겠다, 포기하겠다, 네 맘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항복이니까요. 그래서 항복, 하강, 발음이 이렇게 항발음이나 강발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특히 항복 같은 경우는요. 엎드릴복 말고도 우리가 옷복에 다스릴복, 복종할 복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써도 항복은 한자가 두 개라는 거. 다개라고 할 때 먼저 이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모두입니다. 모두개. 모두 사람들이 비교하며 말을 하고 있다. 흰 백에는 여러분 말할 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백하다, 독백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백자잖아요. 자, 견주어서, 비교해서 모두 사람들이 비교해가며 말을 하고 있더라 해서 다 그렇더란데요. 거개라고 해서 거의 모두 라는 뜻을 갖고 개골산은 거의 모든 산이 뼈만 남은 것 같다 해서 금강산의 겨울 이름을 또 개골산이라고 하죠. 학교 다닐 때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개근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구슬건을 한번 보시면 앞에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사람인 변형자죠. 뒤에 건 세울권자입니다. 사람이 허리가 꿋꿋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굽었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건, 건강한 걸 지키다. 강건, 강하고 건강한 것을 뜻하는 한자죠. 검사할 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목에다가 다첨 모두 라는 첨자인데요. 이 첨자가 여기서는 검발음을 줍니다. 발음 역할 하나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나무목인데요.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 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세 개서 넣습니다. 더 중요한 문서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아무거나 보관하진 않겠죠. 그래서 나무로 검사한 것만 나무 상자에 넣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검사된 것만 나무 상자에 넣다. 검사해서 넣다. 검사할 검이고요. 검거하다 그러면 범인 잡는 거고요. 검사나다 그러면 계산하는 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다시 검토. 구둘개 한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위에 있는 한자가 어질현이라는 뜻인데 우리 어질현 하면 생각나는 거. 위에 똑같이 하고 아랫부분에 조개패를 썼을 때 어질현이라고 하죠. 지금은 조개패를 쓰지만 이 위에 것만 써도 어질현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또는 구둘간이라고도 합니다. 간발음도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라는 뜻인데 어찌됐든 간에 신하가 상당히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는 손이거든요. 어진 신하가 땅을 뺏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다. 구둘견자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다, 견제하다, 굳게 지니고 있다. 가질 짓자니까요. 깨끗한 결자 별표하고 꼭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잘 나오는 편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헤아리다, 뭔가 쓸 이렇게 좀 법에 맞게 해서 잘 측력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혈발음이 결발음을 도와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 물로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깨끗한 결자인데 깨끗하다는 말에서 결백하다든지 청결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깨끗하다라는 한자를 썼는데 뒤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헤아릴 혈이 결된다는 건 알겠는데 헤아리다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또 하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칼로 뭔가 새기다 해서 새길 갈자입니다. 새겨놨습니다. 새길 갈. 그리고 아랫부분이 실사 옷입니다. 옷에 얼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빨았다. 이렇게 외우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쉬운 걸로 한번 외우세요. 지경경자 가겠습니다. 지경이랑 땅의 경계선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흙도 들어가고 마침내 경이 마침내 좀 힘드시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땅 끝에다가 네 땅 내 땅을 딱 선을 긋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경이라고 하죠. 경계선을 만든다 할 때 경계, 사경, 어떤 죽음에 이르는 경지, 죽게 된 지경이다 해서 사경을 헤매다. 이런 말 쓰죠. 닭개는 그림을 한번 네이버에서 갖고 왔습니다. 닭을 제가 그리긴 좀 그러니까. 자, 닭 모양 같죠?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한 거고요. 앞에 있는 한자는 발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해가 개를 도와주지 않았었겠느냐. 한자에서 기역 발음과 희흥 발음을 같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 발음을 개 발음. 우리나라는 애, 아이와 여의가 다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발음하라면 거의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뒤에가 이 어찌했다가 발음 역할을 주고 있구나를 좀 힌트를 얻으시고 별 유례는 없습니다. 진짜 닭 모양을 그린 거예요. 양계장이라고 해서 닭을 기른 곳이고요. 금계라고 하면은 껌과에 있는 새죠. 번식이 쉽고 추위에 강하며 관상력으로 많이 길렀던 금계 아시죠? 자, 그 다음 곧집고로 가겠습니다. 집원. 집이 상당히 큰 창고같이 큰 집입니다. 자그만한 집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수레를 넣어놓습니다. 지금 보면 차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비 오고 눈 올 때 안전하게 하는 그런 차고 아주 큰 그런 곧집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곧집에는 먹을 것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를 넣어놓는 그런 집인데요. 거기다가 보물을 넣으면 이제 보고가 되겠고 돈을 내면 금고가 되겠죠. 차를 넣으면 차고가 되고요. 땅곤짜는 땅지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 땅지보다는 약간 좀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좀 따뜻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앞에다가 흙투를 쓰고 뒤에 펼친 흙이 다 펼쳐진 곳이 바로 땅입니다. 땅의 반대말은 하늘건자에서 건곤이라는 말로 쓰고요. 곤덕이라고 해서 황후의 덕입니다. 보통 하늘은 아버지, 남자, 양기를 뜻하고요. 땅은 어머니, 음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음지를 뜻하는 황호를 뜻하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리군자를 보시면 임금군이고 양양입니다. 양, 짐승의 특징은요. 무리지어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백성들이 무리지어옵니다. 뭐처럼? 양떼처럼. 양떼처럼 무리지어 있는 무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군락이다. 많은 불악. 락자에 마을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불악이라고 많이 했죠. 그래서 군락은 많이 뭉쳐있을 때 뜻하고요.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의 심리죠. 혼자 있을 때는 못하지만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쁜 짓도 혼자는 못하지만 여럿이면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들을 몰려다니면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군중심리. 등급급자를 보실게요. 앞에 실사를 쓰시고 뒤에 미칠급자가 발음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도달하던데요. 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매듭을 지어서 또 연결합니다. 또 연결해요.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요. 실 매듭 지어서 연결 연결 연결. 그래서 이 매듭 끝부분 끝부분 끝부분이 서로 구분이 되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등급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등급 그런 뭔가를 나누어 놓는 거 여러 층으로 고급 그 층에서 제일 높은 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건 상급 바로 아래 있는 준상급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따뜻한 난자를 보시는데 불화를 써도 되고 나리를 써도 되는데 햇볕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면 나리를 쓰고요. 불을 직접 지펴서 따뜻하면 불화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리를 이렇게 해서 햇볕이 따뜻할 때 봄에 봄볕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청 따뜻하고 졸리고 그렇죠. 강아지들도 마당에서 많이 자고 나리를다가 당길 원자 이해원인데 당기다가 원 뜻입니다. 이런 것들 다 손이기 때문에 손으로 당기다. 햇볕을 손으로 당기는 것처럼 진짜로 태양을 어떻게 손으로 당깁니까? 그런 느낌처럼 따뜻하다는 거죠.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손난로 같이. 난방,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요. 난류, 물이 따뜻한 거고요. 어려운 난자를 보시면 노란 진흙근에 새추를 봤는데 잘 보시면 아랫부분이 약간 변했지만 같은 유로 봅니다. 노란 진흙밭에 새가 빠졌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이 자르고 내려왔다가 바리가 처벅처벅축축축 빠지면 다시 날아오르기가 좀 버겁겠죠. 그래서 어려워한다. 다시 진흙밭에 빠진 새는 다시 날아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난자를 쓰는데요. 난해하다, 논란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끊을 단자는 이 앞에는 한자가 우리 퀼트처럼 천초가리를 이렇게 막 꿰매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작다, 작다, 작을 요자예요. 작은 천들을 도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끊었다. 그래서 끊을 단자가 되겠습니다. 도끼로 끊다 해서 단어 보시면 금단현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무단이다. 그러면 사전에 허락 없이 사유를 말하지도 않고 이런 걸 무단이라고 할 때 쓰는 단자가 되겠어요. 뭐 친구 간에 단절하다. 이럴 때도 쓰죠. 층계단은 그림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계단 만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뒤에는 계단 만들 때 쓰는 몽둥이수라는 부스고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층계를 만든다. 수단, 단계 이런 뜻인데요. 산에 갈 때 그 계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계단을 갈 때마다 이렇게 높은 산에 누가 이렇게 좋게 계단을 만들었을까라고 했더니 제 남편이 누가 만들었겠냐. 정말 정말 잘 아무것도 안 져도 갖다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냐. 군인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계단 모양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몽둥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만드는 정말 계단 모양이고 그래서 산에 갈 때마다 와 군인들 진짜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계단 수단, 단계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콩두자를 보시면 콩두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꼭 제사 그릇으로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제사 그릇에다가 콩도 받치고 고기도 받치고 곡물도 받치고 했는데 이 그릇은 고기도 받치고 콩도 받치는 그런 그릇으로 생각하셔서 나중에 콩두로 변했지만 진짜는 제사 그릇이고요. 정말 한자에는 그릇으로 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예를 들면 풍년풍자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모양처럼 그리면 풍년풍자가 되잖아요. 아 그릇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녹두라고 하면 녹두 아시죠? 콩과에 속하는 거 저는 정말 삼계탕에 녹두 넣어서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두유다. 일단은 진짜 콩으로 우유를 만든 게 두유가 되겠죠. 두유도 좋아하고 자 콩 제품은 뭐 다 마시죠. 자 콩 말고 여기서 콩 모양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에는 제사 그릇인데 콩으로 쓰기도 해서 지금 우리가 콩으로 알고 있지만 제사 그릇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결랑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뒤에 있는 철랑철랑거리는 조울량이 랑 발음이 돼서 아주 좋은 물 막 해일처럼 다가오는 그런 물이 아니고 좋은 물 바람과 파도는 풍랑이고요. 유랑이라고 하면 정치없이 떠돌은 방랑생활을 뜻하게 되겠어요. 보리맥자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리 그림을 한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술은 맥주고요. 미믹이라고 하면 쌀과 보리가 되겠습니다. 청간무자도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칼이 달린 도끼 그린 한자예요. 이 청간무자는 무기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가 나중에 청간무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진짜는 무기라는 것만 잘 아시면 되고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계속 연상 한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사 한자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의를 붙으면 개술이 되고 이렇게 점 찍으면 지킬 숫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한자예요. 뜰뿌자 보시면 물수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밑뿌뿌라고 하는데 여러분 밑뿌라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예쁘다. 믿음직스럽고 예쁘다 부자인데 여러분 믿음직스럽고 예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쓰다듬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아들을 예쁘다라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손이거든요. 쓰담쓰담합니다. 그것을 자 부 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인데 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떠 보이고 위에 올라 보이고 좀 튀어 보이는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을 속된 말로 떴다 이렇게 얘기하자 능력이 드러난다 부양하다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다 해서 뜰 뿌입니다. 예쁜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쏠사를 보시면 그 화살을 쏜다는 뜻인데요. 화살을 쏠 때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잘 하고 바디추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모아야 된다 쏘아야 명중을 한다 반사하다 빛이 왔다가 다시 반대로 나가는 것을 반사라고 하고요. 발사다 그러면 총을 쏘는 걸 뜻하죠. 제가 학창시절에 조금 사격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호흡 조절이 안 되면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힘을 빼고 호흡을 멈춰야 되는지 이런 총 쏘는 거에선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살도 똑같이 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서리상자를 보시면 비우에다가 아랫부분에 서로상자를 쓰는데요. 상발음이 그대로 된 거죠. 비가 서로 엉겨붙어버려서 얼어버리면 서리가 되겠습니다. 상해라고 하면 서리 맞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건데 농작물들이 아직 걷어들이지 않았는데 서리를 만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으면 안 좋죠. 설상가상은 서리가 이렇게 내렸는데 거기에 눈이 왔는데 서리가 그날 밤에 오면 이 눈은 얼음처럼 꽝꽝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비록 수 상당히 어렵고 암기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애매합니다. 찾아봤더니 뒤에 앞에 있는 한자를 도마뱀 팝충육과를 뜻할 때는 한자가 이렇게 벌레충을 쓰거든요. 도마뱀 숫자의 새추인데요. 이 도마뱀하고 새하고 연결을 시켜서 도마뱀 숫자가 수바름을 하고 새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였으나 자 그러면 도마뱀을 잡아 먹으려고 하였으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뭐하였으나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말로만 쓰는 부사하기 때문에 단어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가차해서 사람들이 쓰고 싶을 때로 쓰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비록 뭐뭐하지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새가 도마뱀을 먹고 싶었으나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배풀식자 보시면 이렇게만 쓴 한자가 깃발언이라는 한자입니다. 뒤에는 땅지가 아니라 나부끼는 깃발 모양입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빛깔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차지했던 뜻이죠. 여기부터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어떤 것들을 다 하겠다 라고 해서 배풀다 내가 여기부터 실시하겠다 내가 여기다가 상을 내리겠다 깃발을 꽂고 내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거 내가 시작하겠다 라는 뜻으로 좀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한자가 어렵죠? 깊을 숨지 않는 찾아봤더니 물수에다가 무릅쓸미라는 뜻이 있는 한자래요. 무릅쓰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깊이 깊이 어디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외우시면 좋겠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수 물에 뭔가 들어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릅쓰고 깊이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제일 많이 교육받는 것이 욕심을 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힘을 숨을 한 번 참고 바닥 깊숙이 들어가는데 좋은 것들이 많으면 더 캐고 싶어서 호흡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캐고 조금만 더 캐고 하다가 호흡을 모셔서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호흡 한 번에 내가 딸 수 있는 만큼만 따고 내려오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읽었는데요. 물수에다가 무릅쓸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층 그러면 깊이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수심 물의 깊이를 뜻하겠죠. 바이암자는 이 어마럼자가 발음을 주고 있을 거예요. 어마럼이 암이 되고 위에다가 산을 붙여서 산에 엄청 험한 많이 바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위암이고요. 바위가 많은 벽을 암벽이라고 하고요. 신기한 바위가 많으면 기암이라고 하겠죠. 지경력은 아까 지경경자를 배우셨던 지경은 땅경계선입니다. 땅경계선에 우리 국경선에 쳐들어오지 말라고 뭘 해요. 보초를 서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창을 들고 보초를 서겠죠. 혹시 하는 마음에 다 지키고 서 있습니다. 지경을 지키고 있다. 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긴 내 구역이야. 여기는 묘지가 있는 구역이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연기한자는 연기가 나려면 불이 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화가 나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걸 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막거나 뿌리거나 덥거나 그러면 꺼집니다. 그럴 때 꺼질 때 뭐가 나죠? 네, 연기가 나죠. 불을 피울 때도 나지만 불을 끌 때도 납니다. 그래서 연기가 난다는 뜻이고요. 연기를 마시면 흡연이고요. 연기할 때 그런 기운을 우리가 또 연기라고 하죠. 자, 기억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막으면 연기가 납니다. 다시 한번 불을 하나 보실 텐데요. 불화 두 개 하면 불꽃염인데 덥다라는 뜻도 되지만 참고해서 염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그러면 코에 염증이 있는 거고요. 폭염 그럼 엄청나게 더운 거고요. 자, 염증염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생활용어로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할 영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형 발음에 등불을 펴놓은 모습입니다. 등불이라는 형자가 발음이 영 발음으로 준 걸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접근을 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집궁이 변형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궁궐을 등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잘 다스립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을 경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궁궐을 잘 다스리다. 경영하다 진짜로 다스릴 경자고요. 운영하다 움직이다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둥글한자 같은 경우는 한자에서 이렇게 네모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사방을 아무도 못 오게 잘 애워 쌌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동그랗게 서서 동그랗게 서서 잘 애워 싼다 해서 둥글 원이고 진짜 우리가 수학에서 원 사각형 이럴 때 쓰는 진짜 원이에요. 동그라미를 다 이 원 할 때 한자 이거 쓰고요. 원만하다 그러면 문하지 않고 두루두루 좋다. 원주율 배우셨죠? 원의 둘레 입니다. 3.14 배우신 거 창자상을 보시면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달월이 들어가면 사람의 신체를 뜻합니다. 신체 중에서 햇볕이 쫙 펴지듯이 온몸에 많이 퍼져 있고요.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창자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아닌 걸 흡수하고 아닌 걸 하죠. 그래서 제일 건강의 척도가 창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거면 이 창자에서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싸면 최고다 라고 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자 햇살처럼 온몸에 쫙 퍼져 있는 장기입니다. 어느 그 유머책에 큰 창자와 작은 창자의 합주곡으로 나오는 것이 방구라던데요. 자 단장 이 단장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뜻할 때 쓰는데 여러분 창자가 끊긴다는 말 이거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가 이렇게 정말 소중히 하고 있는 애기 원숭이를 잡아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내놓으라고 막 따라갔어요. 따라오다가 어미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제가 느닷없이 죽지라고 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배를 이렇게 쬐봤더니 세상에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은 겁니다. 너무 슬퍼서 울다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울은 거예요. 내 자식을 잡아가니까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속으로 너무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단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염은 염증영자를 써서 창자가 아픈 거죠. 음 두 개로 하실 건데요. 끈을 절도 되고 모두 채도 되는데 잘 보시면 일곱칠자로 일곱조각 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도는 그대로서 칼로 자르는 거죠. 여러분 택배 오시면 택배에 그 종이 뜯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발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발음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듯이 모두라는 뜻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근데 절을 쓰게 되면 끈따 간절하다는 뜻을 해서 일절 그러면 절대로 라는 뜻을 갖습니다. 좀 국어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일체 그러면 다 일절 절대로 그러면 안주 일체 달라고 합니다. 안주 일절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주 다 주세요 안주 일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맞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점점자 보시면 거무룩자에다가 점칠 점자 발음이 그대로 쓰는 거죠. 점을 칠 때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검정색 점을 찍어가면서 점을 보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또는 얼굴에 있는 점들이 거의 검정색이잖아요. 점자다 그러면 눈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읽는 책이고요. 점검하다 그러면 낱낱이 다 검사하는 걸 점검인데요. 이 점점자가 점심점자도 있습니다. 점심밥 먹을 때 이 점자와 마음심을 쓰면 점심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옛날에는 전등불이 없어서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잤기 때문에 해 일주일 뜰 때 일해서 잠깐 쉬면서 먹는 게 점심이고 해질 때 저녁 먹고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끼니를 두 번 먹었다고 하죠. 잠깐 쉬어가는 식사가 점심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점심을 제일 거하게 먹지 않나요? 저녁을 많이 먹나? 자 못정짠데 장정정이라고도 하고 청간정이라고도 합니다. 진짜는 못 모양입니다. 못 모양.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거 못 머리예요. 네 번째 청간으로 쓰니까 청간정이라고 하죠. 갑을 병정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못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정정까지 해석이 바뀝니다. 와 못정이 청간정으로 쓰이고 장정정으로 쓰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고 다른 단위 들어가면 또 정발음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정남 장정 이럴 때 정남은 한창 때의 남자 장정 남자를 정남이랑 한 20살 정도 제일 힘이 좋을 때 우리나라는 제일 힘이 좋을 때 다 군대가 있죠. 자 모든 재로 가시면 말씀원에다가 사람 자짠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단데요. 제도라고 해서 모두 라는 뜻에서 모든 섬 섬 모여있으면 제도라고 하죠. 제군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모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자 발음이 재발음을 하기 때문에 읽기 도금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로 하지 않도록 증거 증자는 앞에 말씀원을 하고 오를등자가 발음을 줬고 있죠. 자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말을 내보이는 것을 증거고요. 너만 알아 하는 건 비밀이겠죠. 검증이라고 하는 건 검사에서 증명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법으로 증명하는 게 주민, 등록, 증이 되겠죠. 뭔가 증사할 땐 다 읽었습니다. 또 차는요. 뭔가 음식을 많이 쌓아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도 한 층 여기도 한 층 여기도 한 층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 뭐 한갑잔치 할 때 음식을 앞에다 많이 쌓아 놓은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호떡을 장사했었던 아주머니가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려놨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뭐 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맛있는 호떡을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차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좀 알아두십시오. 또 내버려 두고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어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문제를 차치해 두고 우선 내버려 두고 이런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쓰죠. 중차대당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고 또한 크고 이런 뜻이에요. 빌리차짜는 앞에다가 사람인을 쓰고 뒤에 옛석을 써서 옛날에 내가 빌렸었는데 돈을 좀 빌렸다. 차용 가차 빌려 쓰다. 라는 뜻이고요. 야틀천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작을 짠인데요. 작은 창 두 개를 쓴 거예요. 작다예요. 물이 작으면 어떤 상태예요? 얕은 거죠. 그래서 청천이다. 그러면 맑은 물이고요. 천학이다. 배운 것이 얕다. 지식이 좀 별로 없는 걸 뜻하겠죠. 소축자가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자축임매에서 쥐띠 소띠 할 때 쓰는 거지만 전혀 소하고 관계가 없고요. 찾아보면 손모양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조리발톱을 그린 한자인데 나중에 소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소가 이게 손모양이 잘 연상이 안 된다고 하면 소하고 관련된 거를 좀 하자보면 소 콧뚤의 모습처럼 생겼지 않았느냐 이렇게 외워도 어쩔까 싶은데요. 진짜 유래는 손모양이고요. 이렇게 조류발톱 모양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소 코뚜레 모양처럼 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싶고요. 축시 축면 다 소띠 할 때만 많이 씁니다. 단독으로 쓸 때는 거의 없어요. 노폴딱을 보시면 위에가 윗쌍이고요. 아래가 해가 뜨고 있는 겁니다. 해가 뜨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날아갑니다. 높이 높이 새가 날아갑니다. 자 해가 뜨고 있는 그 위에 상태 아주 해가 뜨고 있는 하늘 제일 높은 상태 높을 탁자고요. 동그란 탁자를 원탁이라고 하고 그 탁자 테이블에서 공을 갖고 노는 게 탁구죠. 수탄을 보시면 산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고 남으면 잿빛이 되죠. 다 숱이 되죠. 정말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짐승들이 정말 다 죽고 몇십 년 키웠던 나무가 다 한순간 재개되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죠. 정말 불 조심해야 됩니다. 산에 불이 나서 다 숱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탄 탄수화물 이 과학용어도 거의 한자로 씁니다. 일과에서 이렇게 자연화학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지금 배우기 때문에 탄수화물까지 나왔습니다. 클태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클태라고 하면 큰데에다가 가운데 점 있는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 클태하고도 같은 자긴 하지만 이자는 편안하다로 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좀 메모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편안한데 물에 들어갔고 물을 만졌을 때 사람이 아주 안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 태아에 있을 때 양수에 우리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편안함을 느끼죠. 자 그래서 손모양 손으로 물을 만지고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상태 이렇게 해서 태평하다 태연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아플통자를 보시면 병들력 들어간 100% 병입니다. 병이 들었고요. 길소술 영역에서 소술력만 좀 볼게요. 열이 속고 있다 아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통쾌하다 애통하다 아프다 라는 뜻으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통쾌는 뭔가 기분이 싹 좋을 때 쓰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프다 말고 유쾌하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이 쾌할 쾌자하고 같이 아픈 그 아픔이 기분 나쁘지 않은 아픔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아프지만 기분 좋은 썩 좋은 깨뜨릴 파 자 돌에다가 돌을 들고 가죽을 탁 치면 가죽이 어떻게 되죠? 깨집니까? 아니죠. 찢어지죠. 그 찢어진다는 해석이 지금 현대는 깨진다로 바꿔서 쓰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찢어질 파자입니다. 깨지다가 됐습니다. 자 재산이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없어졌습니다. 날라가버렸습니다. 파산이고요. 타파하다 부정적인 걸 다 없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쓰는 파자죠. 널판지 파자는 나무목에다가 되돌리판이라는 한자를 들어가게 합니다. 반 발음이 여기서 판 발음을 한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판 해서 널판지 판이 되겠습니다. 철판하면 쇠로 된 판이고요. 간판하면 판인데 우리가 보게끔 하는 걸 간판이라고 하죠. 널판지 판 나무판입니다. 표표 쪽지표를 봤는데 덮어서 사람들이 못 보게끔 만드는 작은 쪽지입니다. 또는 보이더라도 아주 작은 글씨로 써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표라고 해서 선거할 때 쓰는 투표용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표다 그럼 옛날에는 차표는 요즘 카드로 다 하죠. 이자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덮어서 조금만 보일 사람만 보여주는 그런 작은 쪽지 아까 잭이 둘을 얘기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죠? 아래다가 이렇게 제사 그릇을 놓고 곡식을 놓습니다. 제사 지내는 모습인데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풍년이 돼서 감사하다 라는 말로 쓰는 풍년 풍자입니다. 구불곡자는 여기에 있는 음식물 지금 그름을 보듯이 곡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성하게 풍년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콩두로 하시면 안됩니다. 저피부터 해석을 하면 저는 저것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가 피의 발음을 주고 있죠.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가죽이 있습니다. 저 가죽 좋은데 라고 해서 저것 이런 뜻이고요. 어차피 많이 쓰시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한자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어차피 이런 말을 쓰고 피차는 저것과 이것을 피차일반 이런 말도 쓰죠. 어찌하자는 사람인에다가 가 발음이 여기서 하발음 되는 걸로 보시고 되겠습니다. 어찌 저렇게 옳지 못할까 왜 옳은 행동을 못할까 의문사로 쓸 수 있는 한자고요. 만약에 앞에다가 물술을 쓰면 물하자가 되죠. 하필이면 다른 방도가 취하지 않고 어찌 그렇게 꼭 그렇게 했을까 하여간 어찌 하든지 간에 정말 이런 거 쓰긴 하시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로 돼지의 자는 돼지 이게 뭐 부싸고 전혀 산 게 없고요. 자 보시면 돼지 모양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쪽이 돼지 머리고요. 돼지 다리 쪽 이렇게 다리 쪽 꼬리 쪽 돼지 몸 이렇게 해서 해념 해시 돼지 띠 할 때 씁니다. 빌허자도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언덕구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언덕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몰래 몰래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허탈하다. 허점이 보였다. 호랑이 모양도 아까 돼지처럼 이렇게 호랑이 모양을 그린 거고요. 이렇게 호랑이 다리 부분 이렇게 호피 무늬 부분을 그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 그림입니다. 호혈 호랑이 동굴이고요. 호피 호랑이 가죽이고요. 가슴형자를 보시면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부스에다가 뒤에 흉발음을 하는 한자인데요. 우리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장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보이기 좀 꺼리는 뭔가 많이 있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가슴 부분 흉보 부분 흉상 이럴 때 마지막 자입니다. 숨 들으실 흡 마실 흡자인데요. 입구가 뒤에 있는 한자 급자에서 흡발음이 왔고요. 입으로 내 공기가 여기까지 다다랐다.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었다.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흡착하다 어떤 물질 철철하게 달라붙는 걸 흡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상금 환자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